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충전 포인트 지원 혜택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한국판 뉴딜 계획 1주년 기념으로 환경부 충전시설 충전 포인트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환경부 공공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시는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차 한 대당 10만 충전 포인트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 자격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전 포인트 지급기간은 2021년 8월 2일에서 2021년 12월 31일이며 포인트 사용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각 자격별로 제출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 통입니다. 온라인 발급 시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시고 오프라인 발급 시 전국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 통입니다. 2.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중 택 2를 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발급 방법 시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시고 3. 휴대폰 인증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오프라인 발급 시 전국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시고 본인 방문 시 신분증 지참, 등본상의 가족이 대신 대리 발급 시 등본, 대리인미 신청인 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3.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한 통입니다. 온라인 발급 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출력 가능합니다. 4. 오프라인 발급 시 전국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으로 제출, 미승인 이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문의는 023215A674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 모든 분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로 본인 차량 등록증 한 통입니다. 포인트 지원 대상 및 차량 등록증 상의 명의가 일치해야 하고 차량 등록증 제출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일 시 서류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서류 제출 방법은 저공회차 통합놀이집 사이트 회원 로그인 후 두 가지 서류 압축 파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저공회차 통합놀이집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그리고 취약계층 소상공인 신청 후 증빙서류 순서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받게 되신 10만 포인트는 환경부 공공급속충전시설 본인 회원카드 이용 시 자동 차감됩니다. 단, 충전 포인트는 타인에게 양도 및 현금화가 불가하오니 주의하세요. 추후 지급된 포인트는 저공회차 통합놀이집 사이트 회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지트도 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지 3년이 넘어가면서 전기차 충전요금의 변화를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환경부에서 내놓은 지원 혜택은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 중 해당자분들에게 단비같은 소식이 될 것 같네요. 자격 확인하시고 얼른 신청하셔서 충전 10만 포인트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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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